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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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랜만에 똑같은 눈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미니언 같기도 하고. 지금 뒤에 보면 세트도 있습니다. 달방 최초 세트를 만들어서 뭔가 보니까 자 오늘 살짝 들었는데 인테리어를 한답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 달방으로 인해 굉장히 많은 직업들을 체험해 보는 것 같아요. 체험의 장 다들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인테리어는 되게 많이 해봤죠. 이게 조립 같은 건 해봤죠. 조립 같은 건 다 해봤죠. 웬만한 건 다 해봤죠. 그렇죠. 많이 해봤죠. 오늘 달라나방타는 인테리어 체험입니다. 다 해봤죠. 다시 가볍게 다시 가볍게 응 다시 가볍게 정답 다시 가볍게 다시 가볍게 다시 가볍게 성장 윤기 형이랑 진영이 아시죠. 그렇죠. 우리 말라인들이 아시죠. 저요. 마트 형 브로우? 마 브로우? 네, 마 브로우. 제가 이거 촬영 전에 듣기로는 진 형이 막 자기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벽에 페인트로 분홍색을 싹 다 발라. 이따 거기서부터가... 아, 무슨 소리야. 아, 진 형 팀이면 쉽지 않겠네요. 그게 집입니까? 아휴... 지금 한순신 사람들 제가 잘 기억해뒀습니다. 자, 가고 갑시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보. 저는... 저는... 제육식 고르겠습니다. 제육식 고르겠습니다. 제육식 고르겠습니다. 아, 말이 시가 되는구나. 아, 난 정국이. 오케이. 아, 너무 슬퍼진다. 왜냐하면 셀프 인테리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노동이... 그게 조립을 잘해야 돼. 노동이, 노동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립을 하면 기가 막힌 하거든요. 가위 바위 보. 자, 가위 바위 보. 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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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선이 필요하죠. 저는... 다 신선이 필요하죠. 다 신선이 필요하죠. 초점이 없어요. 자, 가위 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맞아. 이해해주세요. 네, 남준이 형은요. 남준이 형은요. 남준이 형은요. 태형이는요. 저는요. 자, 각자 본인 어필드로 한번 해보세요. 핑크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 핑크방 좋죠. 핑크방 좋죠. 좋아요, 그럼 남준이. 좋아요, 그럼 남준이. 좋아요, 그럼 남준이. 뭐 핑크색 나쁘지 않지. 핑크색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구나. 잘었다. 나는 지민이. 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지막 한 명 더 가위가 봐야 해서 이긴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걸로. 태형이 감각적인데. 데려와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개성파입니다. 아니, 나는 이제 태형이가 막 벽에 그림 그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막 그림 그려져. 아니에요, 지형이가. 가위가위 보. 자, 태형이. 오케이, 자. 아시아 볼 때는 진짜 사람 많은 게 그 훨씬 더 힘들 거예요. 나단 벌써 컨셉 다 생각해놨어. 이렇게 세 명인가? 응. 깔끔한 거 딱 나오겠다, 그렇지? 우리 팀, 휴가 팀. 첫 번째 퀴즈로 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간다고? 앓고 오래된 아파트나 색 등을 새로운 구조로 바꾸어 주는 대보수 작업을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정국. 내가 먼저 했다. 정국, 정국. 내가 먼저 했다. 진 팀. 진 팀. 슈가. 진 팀. 이름. 진 팀. 이름. 리모델링. 맞아, 맞아. 리모델링. 정답. 재건축이라고 할 뻔했다. 아, 슈가 팀. 아, 슈가 팀. 네. 자, 다음. 안 됩니다. 스텝 찬수권이 걸려있는 문제.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나름. 성형의 뼈라는 의미로 지그재그 형으로 번갈아 방향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슈가. 슈가. 헤링본. 정성 뼈. 또 본이 뼈죠, 뼈. 자, 세 번째 문제. 천장과 벽 사이의 마감을 구분하는 방식을 뭐 하시라고. 아렘. 몰딩. 정답. 근데 아렘 아니죠, 슈가. 슈가 팀. 근데 아렘 아니죠, 슈가. 슈가 팀. 슈가 팀. 슈가 팀. 슈가 팀. 몰딩. 몰딩. 금머리. 금머리. 걸레받이 한 번 했다. 저희는 루스 할머니예요. 제가 이게 바로 센스. 슈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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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무슨 턴이냐. 하나. 우드 턴. 땡. 진짜 팀. 아트홀. 아트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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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박이야, 남준이. 아트홀. 아, 몰딩. 뭐? 뭐라고? 아트홀. 아트홀? 아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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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대리수 같은 거 붙여넣기도 하고, 이제. 시티지 뭐 이런 거. 오, 되게 달리 보인다, 남준아. 남준아, 너무 멋있다. 되게 멋있어 보인다. 자, 2대. 2대입니다. 자, 5번째. 유광의 매끈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의 마다? 진 팀. 진 팀. 포사링. 아, 아닌가 보더라. 아, 포사링이 아니다. 포사링이 아니다. 포사링이 아니고, 그. 유광 타일? 형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유광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타일이야 그게. 세라믹? 요광 타일 아니야? 세라믹? 아닙니다. 세라믹이 그거잖아. 다시 문제를 다시 한 번 해. 형광 느낌의 매끈한 타일로 세련된 느낌의 바닥재 타일을 무엇이 B. 슈가. 아, 진 팀. 슈가. 슈가가 먼저였어요? 그대로? 바닥에 올라가냐? 몰라. 모노타일. 모노타일. 모노타일? 아닙니다. 모르겠다. 적극 모노타일. 오빠 강납타일. 오빠 강납타일. 모르겠다. 반짝반짝하는가? 뭔데? 한 글자 힌트. 폴. 폴세린? 슈가. 폴세린 타일. 아닙니다. 폴? 폴?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폴은 폴리싱밖에 안 돼. 폴리싱밖에 안 돼. 진 팀. 폴리싱 타일. 정의다, 정의다. 와, 맞다. 폴리싱 타일 맞다. 역시 리더구다. 역시 마트야. 나 전혀 모르겠지. 폴리싱 타일, 맞아. 폴리싱 타일. 폴리싱 타일 두 개지. 와, 석진아. 어떻게 하니? 되게 명석해 보였어. 와. 카페나 상점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어 형태로 아코디언의 주름처럼 접히는 형태의 도어를 뭐 하시나요? 아, 이게 정확한 그...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이게 드르륵 아니였어? 슈가. 슈가? 점이식문. 뭐 한글로 하면 맞을 것 같은데? 폴리싱 타일. 폴리싱 타일. 폴리싱 타일, 맞아. 슈가, 슈가. 진 팀. 슈가. 폴리싱 타일. 폴리싱 타일. 음, 빨랐다. 아, 이거 바다 밖에 자라야 되네. 바다 오니까 중요하네. 스텝 찬스에 걸린 문제입니다. 네.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돌출된 형태로 바닥 구조물. 바닥 구조물? 흔히 아파트나... 진. 진. 빨랐죠? 네. 테라스. 슈가, 베란다. 진. 빨랐다. 바닥 구조물. 바닥 구조물. 바닥 구조물.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트라스 안에 바닥 구조물. 맞아. 베란다랑, 베란다랑. 베란다랑. 바닥 구조물. 베란다랑 다르죠. 저의 tehdwww 처음 네. excellent, chef 감사합니다. 그냥 전체적인 진반과 벽에 반出來. 눈에 주면 진. 진. 오. 간접종형. 간접종형이죠. 눈. 오! 야, 멋있어. 우리 테이블 게 멋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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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왜 나와? 확실히 관심이 있어야 하네. 건물이나 공간의 벽 안에 내장된 독박이 가구를 뭐라고 부를까요? 독박이 가구? 독박이 가구 아니야? 근데 기본 옵션이야. 맞아요.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아, 슝기, 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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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있잖아. 아, 그거! 야, 그거! 저거는 기본 아니야? 맞아요.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아, 슝기, 슝기. 빙트인. 빙트인. 아, 빙트인. 빙트인. 내가 그걸 말했어. 내가 그걸 말했어. 빙트인 가구. 옵션, 옵션. 옵션이잖아. 맞아, 맞아. 빙트인 현란했어. 마이클 잭슨 같았어. 오케이, 오케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벽지로 종이 위로 PVC 코팅을 한 벽지를 뭐라고 부를 거야? 슝기, 슝기. 실크 벽지. 정답. 오, 무슨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실크 벽지. 약간 반짝반짝 펄드가 있는 거 있어. 형, 저의 전략이야. 양쪽 팀이 5대5라서 대박이다. 오, 팀이 잘 나왔다, 뭔가. 자강 9천. 야, 나은. 가전심 가전툼이. 가전심 가전툼이, 상자야 돼. 대결. 나도 있다. 우능. 가전심 가전툼. 가전심 가전툼. 대결. 아니, 좀 나이도 올려보세요, 한 번 이거. 둘이 붙는 거 한번 보기시다. 유럽 쪽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유럽 오른쪽에는 윙격 강한데. 벽에 프레임을... 슈가, 웨인스쿼틴. 네? 오케이! 뭐야? 뭐야? 뭐라고요? 벽에 프레임 딱 나오자마자 바로 웨인스쿼틴. 난 벽밖에 못 들었어. 뭔 스쿼틴? 너 왜 스쿼기? 뭐? 웨인스쿼틴. 이렇게 벽에 프레임 네모나게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건 좀 쩐다. 난 전혀 몰라. 제가 이긴 건가요? 네. 와, 진단하다. 와, 이 형. 아니, 저 문제 몇 개였어요? 재미있는데? 웨인스쿼틴 멋있는데? 4개 있으니까 4개 그냥 끝날게요.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벽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에. 슈가, 슈가, 걸레마진. 오. 걸레마진. 와, 진짜 털려. 와, 진짜 털려. 둘 다 마신 거야? 이거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걸레마진. 요즘 없는데도 많아. 없애는 게 추세죠? 네. 와, 근데 남주인도 대단하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거야? 나? 어떻게 해요? 이거 하다 보니까, 나는 셀프 인테리어를 많이 했었어. 하다 보니까, 나는 작업실도 많이 막 공사하고 그랬어. 자, 벽 틈을 세운 공간을 분리. 슈가, 가벼워. 네. 와. 자, 두 큰 장을 부분적으로 움푹 파이게. 오물여, 오물여 저장. 와, 지금 대단하다. 언제 맞춰? 우리 잠시 다른 멤버 생각할 시간이라도 좀 주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안 맞출 테니까 나와서 맞춰봐, 한 번.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정답을 맞춰보세요. 아까 나왔던? 저게 프레임을 덧대어 표현한 것으로 페인팅된 벽 위에 프레임 형식을 아까 나왔던? 아까 그거, 그거. 북유럽, 유럽. 북유럽. 내가 한 프레임이 침대 프레임 밖에 없는데. 아까 나왔던? 응, 치유가가 맞춘 거잖아. 뭐야, 진짜 순식간에 지나서 이게 나오는지도 몰라. 이게 윤기 형이 1초 안에 맞춰서. 정답, 이제 시작해. 잠시만, 잠시만. 형, 잠시만. 아니, 잠시만. 뭐라고요? 프레임을 겉떼어 표현한 것으로 세인팅된 벽 위에 프레임 형식의 볼링을 끝으로.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 자, 시작하시죠, 이제. 인테리어 하시자. 왜 안 돼요? 정답은?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이야. 유럽에서. 웨인 스코팅. 웨인 스코팅. 나 왜 이렇게 오늘 형 되게 음악한 이유로 되게 달라 보인다, 오늘 형. 형, 건축 설계사가 꿈이었잖아. 나올 때, 올 때. 나올 때, 올 때, 올 때. 하긴, 하긴, 그랬다. 형이 스페인도 갈라 했었어요. 자기 건축물에 되게 관심 많다고. 가우디 투어. 가우디 투어. 자, 고르세요, 고르세요. 조야, 이거 할게, 이거. 조야, 이거 할게, 이거. 예. 자, 그러면. 추가 팀이 A. 대상, 이제 B의 정을 붙어오자. 그래. 그래. 이거 테이블이네요. 이거 테이블이네요. 네. 이거 참고로 나 진짜 조립 잘한다. 예. 많이 시켜주세요. 이걸로 바닥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뭐 그레이 같은. 그레이. 연한 그레이 하던가 뭐. 아, 이번에 저희 집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깐, 잠깐 하겠습니다. 어떻게 붙여야 돼요? 이거를 끝에. 봐봐. 여기, 여기 벽면을 붙여야 되죠? 아니, 이게 테인트 칠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튀지 말라고. 원래 테이프, 뭐냐, 봉시 달린 걸로 보양, 어, 보양식으로. 여기 라인 딱 맞춰서. 응. 여기에 딱 해놓고 그냥 딱 칠해. 그 다음 떼버리면 완전 일자가 나오네. 근데 여기, 여기 가운데 한 면만 할까? 감사합니다. 네. 내가 붙이고 있을 테니까 뭔가 좀 다른 걸 하고 있어. 어, 나 조립해볼까? 어, 조립 같은 거. 약간 수술해. 정국아, 이거 뭐니? 내 머리도. 정국아, 이거 뭐니? 네. 이거.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야, 이게 테이블인가 봐. 이게 테이블. 테이블 두 개야? 이거 뭐지? 뭘까, 이게? 이건 뭐지? 태형아, 너 가구 조립이야, 페인트 할래? 저 페인트야. 형은요? 그래, 그럼 내가 가구 조립할게. 그, 진형이랑 저랑 가구를 하시죠. 그래. 호박, 페인트 해보내가 해. 어, 저 페인트 해봤지? 아, 이거 리얼이지. 해보내가 해, 해보내가. 가자. 야, 뭐, 뭘로 껴야 되냐? 이런 거 껴야 될 것 같은데. 페인트 안 해도 돼? 이렇게 할래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야, 누가 오른쪽 두 개 꼈어. 형, 다크? 나 아니에요. 나요, 나요, 나요. 다크블루를 대문으로 다 칠해요. 그리고 한 면을 노란색으로 그냥 포인트 주는 게 더 나지 않아요? 어떻게, 어떻게 포인트 줘요? 예를 들면, 다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 아, 약간 포인트를 그렇게 주자고? 어. 그러면 일단 다크블루로 다 칠해봐. 다크블루 다 칠하고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오, 비. 오, 비. 괜찮을 것 같아? 태형이 의견을 받자. 나, 나, 나. 존중해, 존중해. 나 이런 거 하는 거 좋아. 이게 의자 아니야? 이거 의자인 것 같고. 형, 까봐. 의자부터 하자. 간단한 것부터. 일단 형, 의자 하세요. 저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그렇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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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런 맞아요? 오, 야, 야. 끌죽하다, 끌죽해. 어이, 구속팀 잘 되갑니까? 어이, 구속팀 잘 되갑니까? 뭐라고요? 잘 되가요? 뭐 안 했는데요? 아직 뭐 한 게 없어, 우리. 어, 아. 아. 맞아, 맞아. 저기 윤기 형 거 보니까 저거 생각난다. 테이핑해야 되는데. 아닌가? 맞나? 근데 테이핑 할 데가 없잖아요. 왜냐, 왜냐, 바닥, 바닥 이런데. 아니, 어차피 타일, 어차피 위에 타일 깔 건데 할 필요가 없지. 아. 아, 아. 그렇지, 그렇지. 뭐야, 뭔가 잘못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아. 아, 명석했어. 명석한 지적이었어. 야, 우리. 이거 튀길 것 같으니까 창문을 좀 해 보자. 야, 사다리 없냐? 자, 사다리 가져가. 아, 마스킹 테이프 깔끔하게 한 거 보소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 것만 parag, pin Sure gonna 이상한 등기 그건 뭐지? 구애애애애앵 어디 있어요? 5 왜. 이거구나, 스탠딩미러. 그래, 일단 스탠딩미러부터 하자. 가위나 이런 거 여기... 아, 여기 있다. 이거 미러도 꽤 복잡해 보이는데? 와, 오랜만에 본다, 이케아. 아, 이거 이상한데. 왜, 남준아? 뭐가 문제야? 나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형 끝났으니까 출동할게. 아니, 이게 맞는데... 근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다 안 들어가. 아니, 드라이버를 들고 하지, 왜? 드라이버 없어요, 이것밖에. 전동밖에. 드라이버 없어요, 이것밖에. 전동밖에. 여기 있잖아. 아, 거기 있구나. 아니, 그걸 손으로 돌리면 당연히 안 들어갔지. 여기 설명서에 속으로 돌려있어. 내가 해볼게, 남준아. 잡고 있어봐. 잡고 있어. 이제 했고. 여기 붙인 거 같지? 네, 맞아요. 이거... 이거... 뭐... 뭐... 해야 되지 않나? 형, 그냥 하고 있어요? 응. 오케이. 걱정마, 태형아. 뭐든지 다 낼 거야. 좋아, 태형아. 느낌 좋아. 발라. 태형아. 으음. 어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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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니. 으음. 아 이거 헷갈리네 아 벌써 힘들어 많이 힘들어 보인다 형님 아 너 좀 테스트 좀 해 네? 테스트 좀 해 테스트 좀 해 아 이거 이거 일단 만들긴 해야지 야 종구야 야 페인트 칩 좀 안 하고 싶냐 괜찮습니다 셀프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될 줄이야 진짜 왜 형아 내가 위 공략할게 자 여기 빼줘 하나 더 빼올게 오 재밌는데? 야 재밌는데? 친구들 왜 재밌는데? 집인데? 찐하게 봐봐 태영아 봐봐 형 봐봐 오 찐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 칠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이야 야 재협 좋다 재협 좋아 좋아 형 몇 번 페인트 해봐 솜씨 재협 좋아 좋아 멋있어 형 봐봐 리드미컬하게 리드미컬 재협 네가 제일 멋있어 와 재협 진짜 잘한다 너 진짜 레전드다 여러분 트랩 천수권이 다 있는 걸 아시죠? 형 차라리 페인팅을 해달라고 하지 나는 페인팅을 거기다 끝냈어 가구 하나를 제일 큰 가구 하나를 부탁해 소파? 소파? 어려워 보이네 소파 같은 거 해달라고 해야겠다 소파 우리 저 소파 소파 그래 제일 큰 거 형 가장 어려운 가구를 부탁하네 이거 이거 제일 큰 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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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천수권 쓰겠습니다 이거 제일 큰 거 뭐예요? 소파 부탁드립니다 와 저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와 예쁜 옷을 골라 네 네 네 네 이게 이게 맞는데 아닌가? 이게 이렇게잖아 뭐가 잘못된 거죠? 아 바보 아 깜짝이야 정말 아 바보 이런 사이에 넣는 거였는데 안 맞네 안 맞네 안 맞네 자 일단 고생했어요 형 다 끝냈고 조금 더 페인팅은 다 같이 한번 확인해야 돼 저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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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그럼 가구를 먼저 싹 다 해놓고 나 진짜 속도 너무 느리다 미안하다 나 진짜 속도 너무 느리다 뭔가 이상한데? 나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네 아 도와줘? 어 아니에요 이게 각도가 됐다 됐나 됐어 됐나 됐어 이거 끼우는 거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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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아 좀 좀 좀 좀 아따 색깔 아따 색깔 이쁘다 아따 색깔 이쁘다 형 전체적으로 먼저 하고 저거 작은 거 있잖아요 저걸로 이제 빙구 부분 오케이 일단 전체 네 전체만 오케이 네 아 아 이 찍게 바르면은 이게 다크블루가 되는구나 어? 찍게 바르면은 나는 이런 이런 스크래쉬 느낌 나쁘지 않은데? 아 그래? 네 오 제휴 이쁜데? 너무 많아 뭔가 막 치랄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뭔가 막 치랄해진 것 같긴 한데 이쁘네 저쪽 얼마나 했어? 와, 테이블 닫았네 정국아, 지금 쉴 때야? 정국아, 지금 쉴 때야? 자, 오늘 멘트가 별로 없을 예정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아니고 정국아, 지금 쉴 때야? 정국아, 지금 쉴 때야? 뭔데, 이거? 가자 아, 이게 아냐? 아, 이게 아냐? 설명서 되어있어요. 혹시 내 설명서 본 사람 있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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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만 자 자 갑시다 야, 남준아 네 여기 네모네모 빔은 무슨 뜻이냐? 뭐, 뭐요? 근데 하셨어요? 이거 하는 거? 아, 다리를 꼽을 거면 다리를 꼽고 제일 꼽을 거면 제일 꼽아라 이거구만 자 야 오빠 얘 다리 넣을래, 안 넣을래? 형, 알아서 하세요 형이 리더예요 뭐, 다리를 뭘 넣을래? 얘 다리 넣을래, 아니면 그냥 없이 그냥 바닥에 둘래? 다리가 뭔데요? 이게 다리 다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야,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 네? 생각보다 빨리 바르고 있어 네 오 오케이, 카메라 조심해 줄게요 아 이야, 이거 참 완벽하게 해준다, 네 카메라에게 재유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네? 재유 애교 좀 발사해 주세요 네? 야, 나 나 이제 카메라에 얼굴도 안 나온다 나 이거 조립하러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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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고프로 하나 설치해 주세요 어, 형, 그 얼굴 챙기는 아, 얼굴 챙겨야지 얼굴 분량 챙기는 야, 형 역시 필수, 필수 야, 어디 갔냐, 내 그거? 누가? 누니? 얜가? 야, 너 왜 거기까지고 있니? 아이고 아이고 하 그렇게 말 없이 해도 되나? 안 돼요, 사실 아, 중간에 예능 챙기려다가 안 돼? 와, 이거 같아 안 돼 망했다 형, 문을 그냥 떼버려 아니, 문 열지 마 큰일 났다 왜? 야, 원래 선반을 한 칸만 쓰는 거야 센스가 요즘 요즘 대세야 아니, 요즘 누가 그걸 선반을 다 써 두 칸이랑 한 칸만 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야, 계속 떠와 아, 아 아 잘 안 걸려 엄마, 좀 무시하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막 다 박 다 박 아이고, 니가 하나 그냥 인생은 아, 이 책상 다 튀겼는데 놀았어 어, 창원에 번질뻔 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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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쇼 제이홍호 본인의 모습을 그라티 한 번 더? 그라티 이건 진짜 센스다 센스 어때, 어때? 나쁘지 않아 방탄, 방탄, 방탄 셀스 자, 쇼 당연히 Surely 짚 아 흰 엑 엑 어 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